안녕하세요 여러분들 4월에 석진, 석진이가 찾아왔습니다. 반갑죠? 짜잔! 4월에는 또 환절기, 제가 환절기에 알레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저 입장에서 굉장히 나쁜 친구를 들고 왔어요. 꽃이죠. 이쁠 수도 있는데 이 환절기가 비염 환자들 그리고 환절기 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. 항상 알러지약이나 이런 거 구비 잘하시고 알러지약 다 드신 분들은 그리고 환절기에 아픈 게 없으신 분들은 또 4월 꽃 아니겠습니까? 꽃! 꽃놀이! 여러분들 꽃놀이 가면 참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재미 이렇게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꽃 앞에 꽃 같은 제가 있으니까 참 여러분들 4월 됐는데 기분이 참 좋으시죠? 저도 기분이 좋네요. 이제 저를 볼 날이 그렇게 이걸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를 볼 날이 그렇게 머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빨리 머리를 길러서 여러분들 앞에 또 이쁜 모습으로 짜잔 하고 나타날 테니까 또 꽃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꽃 같은 석진이가 왔습니다. 하면서 여러분들께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달려라! 방탄을 찍고 있고요. 지금은 이제 12월 가까이 돼가가지고 춥네요. 저는 지금 춥지만 여러분들은 그때도 살짝 추울 거, 쌀쌀할 거 같은데 꽃... 샘추위, 꽃샘추위라고 하죠. 살짝 추우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즐겁게 잘 생활하고 계십시오.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자막 제작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